저의 싱글즈 화보 촬영 날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화보죠. 두 번째 화보도 예쁘게 찍어볼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When the sun begins to fall I'm waiting here for you Won't you answer my call Don't you wanna get cozy with me We'll dive into a referee Oh, don't you wanna get cozy We'll sail across an ocean of sheep Don't you wanna get cozy with me 야하, 모니터 보니까 이번 컷을 여러분은 제일 좋아할 것 같네요 네, 대경도 되게 퓨어한 느낌도 나오면서 톤도 잘 묻어 나오는 것 같아서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e'll dive into a referee 들어가 아우, 좋네 아우, 좋다 그거 보다 좋다 그거 보다 좋다 어우, 좋은ход 한 번씩 아우, legislative 헤헤 어디야? 아 잠깐 아무도 들어가요? 잠깐만 아무도 들어갈까요? 저 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싱글즈 화보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화보도 여러분이 보실 때 승우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앨리스가 좋아하는 컷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싱글즈 4월호 승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모두 고생했어요